이 영상은 다 붙어가지고 FF-S포티가 좀 끈질끈질한 녀석들이라 툭툭 잘라버리시고 모양을 처음엔 똑같이 하나로 자르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조금씩 자르시면 되거든요 처음엔 큼직하게 자르면서 나중에 보정시켜버려야겠네 마찬가지로 요거는 만들어 놓고 쳐내가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만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저렇게 생긴 머리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시면 돼요. 얘는 지금 이게 머리빈이 포인트 잖아요. 우리에게 키워졌다. 옛날에 뭐였지? 루리앱을 한참 보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락순이 락순이 이러니까 아니 왜 락순이야 이렇게 락순 진리교라고 그랬죠 옛날에? 네 그니까. 진리교를 신자였던 저로서는 네 이해합니다. 얼마나 멋있는데요. 멋있죠. 공주님이 완전히 전함 하나를 그냥 통째로 들고 낳는 거 같죠? 그렇죠. 얼마나 스케일이 틀려요. 전함 하나에다가 모빌슈트 두 대 한꺼번에 그리고 발톱 펼터 아저씨 이런 거 아 맞다. 가이아 아저씨 짱짱맨 이런 거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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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능력이 줘면 밑에 능력 있는 사람 다 부리고 그러니까. 진리교서를 하고 있어. 저희도 보면서 남자들께 한 서너 명이서 앉아보는데 이러니까 예쁘고 봐야 돼. 제가 저렇게 예쁘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야. 뭐 이러니까. 어 근데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진짜 별건 다 하니까 무소뇌다 뭐 이러면서. 아 그쵸. 그 만화 초반에. 그 개. 그 야기업 개 있잖아요. 라우르. 라우르. 그제. 개도 말 말 말 말. 니 조용히 안 해 거의 이 수준으로. 딱. 닥쳐. 이렇게. 딱 그렇게 시키는데. 한방에 딱 그렇게 하는 거 같다. 여기는 그냥 다 전쟁터로 만들 생각인가요. 그러니까요. 감히 내가 있는 곳을 전쟁터로 만들 생각이냐 약간. 그니까. 오호스. 야아.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갑자기